5G 기반의 스마트 시트에서는 남는 네트워크 자원을 어떻게 운용할지가 중요한데요. N3N의 5G 운용 소프트웨어는 이런 스마트 시트의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고장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5G로 모든 사물이 연결된 스마트 시트.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대피로 안내와 함께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송됩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오고 가지만 여유가 있는 다른 네트워크 자원을 빌려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N3N의 5G 운용 소프트웨어 위즈아이는 5G 네트워크 자원을 필요한 서비스와 연결해줍니다. 최초의 사례를 N3N이 글로벌 통신사한테 저희가 제공. N3N은 최근 일본의 신규 이동 통신사에 위즈아이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주요 통신사들이 5G 서비스를 준비하는 만큼 N3N은 일본을 시작으로 시장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N3N의 솔루션은 5G 이외에도 금융, 제조, 유통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에 사용됩니다. 이미 인천 송도를 비롯해 미국과 인도에서 실시간 데이터 관리 플랫폼으로 활용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인 N3N은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공지능 영상 처리 칩셋까지 사업 분야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운영하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또 글로벌하게 확장해 나가고 더불어 저희가 AI 칩셋을 통해서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지난해 매출 114억 원을 기록한 N3N은 올해 5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고장섭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고장섭입니다.